부산의 한 식당에서 식사한 관광객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40대 대만 관광객 A씨 등 8명은 어제 오후 1시 반쯤 부산 중구의 한 식당에서 전복죽을 먹다 집단으로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상 증세를 확인한 식당 주인이 119에 신고했고 관광객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검사를 채취해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보건당국은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